하우슈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제가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핵꿀잼 도와줄 자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체프의 상점인데요 여기서 뭘 하려는 거죠? 밥 아니 시장에 가자마자 우리 밥이 무슨 잘못했다고 바로 십자가로 봉인하나요? 그렇게 박살나버린 밥 렛츠 인 피스 자 다음에 목표는 제프 미달 너 이 녀석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면 끝나 어? 내 십자가 말 좀 봐라 와 제프까지 봉인되다니 오 마이 갓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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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그냥 남봉꾼 그 자체잖아요 이거 다음 목표는 그러면 누굴까요? 목표는 누구? 목표는 누구? 목표는 누구? 디스 이스 알 고블리노 준비 됐어? 아직 한 발 남았어 제발 포기는 안돼 아악 아악 제발 우리 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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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깡패네요 깡패 자 이번에는 새로운 또 다른 괴물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저 괴산 괴물의 정체는 뭡니까 완전 괴물이 되어버린 슈퍼 스크릴치네요 어우 징그러워 찐 괴물 됐는데요? 어떻게까지 쫓아와 잘가렴 그 다음은 뮤탄트 그냥 시크가 아닙니다 뮤탄트 시크의 등장 초거대화 된 시크인데요 잡혔다 던져서 쓱싹 해버리네요 엄청나게 되는데요? 문 열어 제품 3종을 어디 신성한 십자가를 건드릴려고 어 왜요 여여여여이 돈 없으면 가 헤비헤비 어? 아 뭐야 나 이 거인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뭐야 몰래 훔쳐가는게 쓰고요 십자가 몰래 가져갑니다 아야야야야 십자가에 맞고 사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헬로우 anyone there 응? 뭐야 비즈니스맨이 되어버린 시컨대요 Welcome I have been expecting you 안녕하세요 자 알바 좀 하러 왔는데요 면접 보러 왔거든요 Hello Welcome to the interview How are you today?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일단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Awesome So Maddie If you could be any character from a video game Who would you be? Maybe like Sonic Because he had a good movie 음 뭐 제 최애 캐릭터는 뭐 뭐 열었습니다 Okay Sonic Really? The robots game called laws Uh No I haven't I've never heard that before Actually It's actually a great game 어 뭐 게임 회사에 온거야? 지금 시키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고 있는데 면접이 쉽지 않네요 이거 The doors Can you escape them? Yeah I think I can 도우드 탈출할 수 있냐고요? We're looking for someone who's up for a challenge And based on your answers I think you might have what it takes to escape those doors 도전하는 인재를 구하고 있나봐요 I need to check out that game now Thanks for the interview 회사가 그보다는 회사가 본격적이네 I wasn't talking about a game Welcome to Seek Inc. 모여보다는 시크의 회사의 회사에 온걸 환영한다 어어 아이자 Welcome I hate this I quit Where is the exit? Ah 이딴 회사가 어딨어 나 그만둘거야 나갈 수bula 어디예요? Where is it? 어 You can't leave 도로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어? 뭐? 아 비법이라고? 알파야 아 이 자식 안되겠어 시크 사장님과의 추격전 이리와 시크 손 소환 땅땅땅 아 아 난 이곳에서 나갈 거야 좋아서 탈출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아 이거 일할게요 여기서 일할게요 제발 살림 안 주세요 이제 시작할까요? 먼저 어디에 가야 될까요? 몇 개의 선택은? 스크리치 팩토리 그리고 다른 다른 것들 저는 스크리치 팩토리에 가야 될까요? 좋은 선택 어 자 다음은 슈퍼 스크리치가 탄생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걸 아 싫어요 안 되겠다 그렇다면 강제로 헤딩 샷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됐어 온다 진짜 큰거 온다 큰거 왔다 저거 완성이야 궁극의 스크래치 하아 스크래치가 저런식으로 만들어진거였군요 자 다음은 엠보시 원본 버전이구요 이렇게 죽는 모습인데 만약에 엠보시가 실사판 3D다 이렇게 쫓아오면은 상당히 무섭죠 다시한번 보자 이게 원본 엠보시 그리고 3D 엠보시 좀 더 실감넘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엠보시가 좋으신가요 원본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3D가 좋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다음은 2D잭 아이고 뭐냐면 깨꼭 튀어나오는 2D 그리고 잭 3D 와우 오야 보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뒤집어져버리는 그런 사태네요 어 나는 3D가 훨씬 더 생동안 넘치기는 한다 어 뭐 이런식으로 쓰레기재기 만들어지구요 다음은 엠보시가 지나갑니다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이 구역 러쉬는 나라고 님이야말로 누구샘 저 어제부터 여기 취직했는데요 하 와 여기 내 구역이니까 딴 데 가라고 야야야야 플레이어 내꺼라고 건들지마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에이 슈블덩아 이즈덩아 이즈덩아 빠앙 와우 와우 와우